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미아리에서 무당의 경고와 실제로 겪었던 실어괴담 작년에 휴가를 다녀오던 길 장거리 운전에 지쳐있을 때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줄게 이 이야기는 80년대 초 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6살 무렵에 일어난 일이야 당시 군 장교셨던 아버지께서 김포로 발령을 받으셨고 우리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어 그때 김포는 공항 외에는 거의 논밭뿐이라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았기에 어머니와 나는 당시 도봉부로 불리던 미아리 지역에 자리잡게 되었어 그 시절 군 장교에 진급이 쉽지 않았고 봉급도 넉넉하지 않았어 더욱이 아버지의 친구가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고 사라지는 바람에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 결국 어머니는 양장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나는 집에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어 간간이 돌봐주던 할머니가 계셨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잘 대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무관심했어 아버지는 부대에서 생화하셨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오셨고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은 그때 뿐이었어 어머니께서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셨지 그날도 공장에서 돌아오신 어머니는 비와 천둥이 몰아치는 장마철 밤에 성경을 쓰며 마음을 다잡고 계셨어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지 잠깐 문 좀 열어보세요 어머니는 무서웠지만 목소리가 낯이 익어긴 우산을 무기삼아 대문을 열어보셨대 대문 밖에는 빗물에 젖은 스포츠 머리에 큰 체격의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가 바로 유명한 무당이라는 걸 알라차리자 한편으로 안심이 되셨다고 해 그 무당은 이렇게 말했어 제가 귀신 들린 미친년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년이 집을 나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왜 우리 집에서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아드님과 그년이 자주 대화를 나눈다고 들어서 걱정돼서 왔어요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화가 나은 문을 닫아버리셨지 그날 밤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십자가를 꼭 쥐고 잠이 들었고 이상한 꿈을 꾸셨어 꿈 속에서 외할아버지가 나타나 이렇게 호통을 치셨어 막내야 빨리 일어나라 밖에 미친 개가 있다 빨리 내쫓아라 어머니는 꿈에서 깨어 거실로 달려갔고 베란다 창문을 여러 밖을 내다보셨지 그런데 옆집 지붕 위에 산바람 머리를 한 흰옷 입은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어 심지어 고개를 뒤로 젖혀가며 기이한 웃음소리를 내기까지 했대 어머니는 공포에 휩싸여 할머니를 깨웠고 할머니는 그 여자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 이제 날 데리러 왔구나 다음날 어머니는 교회에 달려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집에서 찬성과 기도로 사탄의 시험이라며 열렬히 기도했어 며칠 뒤 아버지가 집에 오셨고 그날 밤도다시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 베란다를 열자 다시 그 여자가 지붕 위에 서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던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집 지붕 쪽으로 뛰어내리려 했어 아버지는 황급히 일본 돌을 가지러 방으로 뛰어갔고 그 사이 그녀는 지붕에 매달린 채 모습을 감췄지 아버지는 그날 밤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그 여자의 사연을 설명했어 그녀는 정계인사의 딸이었지만 신병에 걸리고 자식까지 빼앗겨 미쳐버린 상태였다고 해 무당은 그녀를 제어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가족은 그녀를 포기했대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그날 저녁 무당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그 여자가 과도를 들고 무당의 조수를 공격한 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 아버지는 군인다운 빠른 대응으로 그녀를 제압하고 묶어 경찰에 인계했어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악몽이 되었고 세월이 흐른 지금도 부모님은 그때 일을 꺼내기 힘들어하셔 그녀가 자꾸 우리 집으로 넘어오려 했던 이유는 내 또래였던 나를 보며 자신의 잃어버린 자식을 떠올렸기 때문인 듯해 하지만 만약 그날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왔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 두 번째 이야기 술자리 후 자취방에서 마주한 미스터리 스무살 대학생이 된 나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방을 구했어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야경이 아름답거나 복층으로 된 집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지 결국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저렴한 원룸을 하나 구했어 방을 구한 뒤 나도 대부분의 대학생처럼 선배나 동기들과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지냈어 특히 형들과 친해지면서 형들이 부르면 바로 달려가 술을 얻어먹고 취한 채 방으로 돌아와 잠들기 일쑤였어 그날도 형들과 술을 열심히 마셨어 남자 5시 시작한 술자리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끝났지 2차 가자 오늘 술 많이 마셨어 그냥 들어가서 자자 2차 가자니까 내가 제안했어 형들 제 자취방에서 간단히 먹고 주무세요 내일 가세요 성수가 드디어 은혜를 갚네 좋아 술값이랑 숙박비 퉁치고 너네 집으로 가자 그렇게 형들과 나는 간단한 안주를 챙겨 내 자취방으로 갔어 작은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다들 누워서 잠들었지 좁은 원룸에서 이불 두개를 나눠 덮고 일렬로 누웠고 나는 오른쪽 맨 끝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어 얼마나 잤을까 갈증을 느껴 잠에서 깼어 새벽이라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 안에 어둠과 섞여 있었고 형들이 내뱉는 코 고는 소리와 숨소리가 방을 채우고 있었지 조심스레 일어나 냉장고로 가서 생수를 벌컥벌컥 마신 후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려 했어 이불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A형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앉아 있었어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고 얼굴만 빼꼼 내놓고 나를 보고 있었지 별 생각 없이 말을 걸었어 형 저 때문에 깬 거예요 A형은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만 짓고 나를 쳐다봤어 형 안 주무세요 A형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 평소 장난을 잘 치는 형이라 별 생각 없이 장난치나 보다 하고 다시 누우려 했지 저 먼저 잘게요 형도 얼른 주무세요 A형은 미소를 지운 채 스르르 옆으로 누워 이불을 올려 얼굴을 가렸어 다시 누운 나는 빠르게 몰려오는 졸음의 눈을 감았어 그러다 잠들기 직전 갑자기 생각이 스쳤어 A형은 술자리 중간에 집에 간다고 먼저 갔잖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도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돌렸어 형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니 모두 잠들어 있었고 맨 끝자리에는 A형이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쓴 채 누워 있었어 집에 간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이불을 덮은 A형은 아무 말도 없었어 형 일어나봐요 얘기 좀 하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 장난이라기엔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하며 A형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다가갔어 형 빨리 일어나봐요 조심스럽게 A형에게 다가가 이불을 흔들려고 손을 뻗었어 그리고 이불에 손을 얹었을 때 이불이 평평하게 꺼지며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바닥에 암전히 깔렸어 서서히 내려앉는 이불을 보며 온몸이 굳었고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 뒤로 넘어지며 형들을 덮쳤고 쿵 소리와 함께 형들이 깨어났어 형들은 불을 켜고 일어나 나를 쳐다봤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형들 오늘 A형 집에 간 거 맞죠? 응 아까 갔잖아 왜? 그럼 우리 몇 명이 들어왔어요 4시 들어왔지 나는 방금 겪은 일을 형들에게 얘기했어 풀썩 꺼진 이불 A형의 창백한 표정과 옅은 미소까지 헛것 본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이 좁은 방에서 우리가 저 자리를 비워뒀겠어요 형들은 곰곰이 생각했어 그러게 왜 우리가 거길 비워놨지 전화해볼까? 형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A형에게 전화를 걸었어 기나긴 신호음 끝에 A형이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너 어디야? 집이지 어디긴 새벽에 왜 전화질이야 A형의 짜증 가득한 목소리가 스티커를 타고 방 안을 맴돌었어 너 우리랑 같이 자취방에서 잤어? 뭔 개소리야 나 막 차 타고 집 갔잖아 혹시 갔다가 다시 왔던 거 아냐? 아니 내일 시골 가야 돼서 집에서 잤다니까 진짜 왜 그래? A형은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 우리 모두 비워진 자리와 얌전히 깔려있는 이불을 바라봤어 좁디좁은 방에서 왜 우리는 그 자리를 비워뒀을까? 그리고 왜 두 개밖에 없는 이불 중 하나를 가지런히 깔라두고 나머지 하나로 네 명이 덮고 잤을까? 아직도 그날 밤을 떠올리면 닭살이 돋아 스무살 새벽에 겪었던 그 기이한 일이 말이야 세 번째 이야기 경찰의 방문과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어떤 분이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분은 지방에서 살다가 특성화고에 진학하며 서울로 올라와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분이 살던 곳은 낮에는 주변 학교 등하교 길로 사람들로 붐볐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을 뿐이었다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골목에 있는 집이었다 여름방학 동안 실습을 나가며 늦은 밤에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몇 주 동안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밤이었다 자는데 뭔가 인기척이 자꾸 느껴졌다 도둑이 든 건가 싶어 살짝 실눈을 떠서 보려는데 이상하게 누가 강제로 눈꺼풀을 벌린 것처럼 눈이 부릅떠졌다 그리고 고개가 저절로 인기척이 난 곳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곳을 바라보니 상반신만 있는 여자가 방창문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넌 아직 어리잖아 여자는 그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그분은 실성한 듯 넋을 놓고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고 한다 얼마 지나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을 때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문 밖에는 경찰이 와서 괜찮냐고 물었다 경찰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이 자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자취방 외부 환풍기 위로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신고했다고 했다 경찰이 방을 한 번 쓱 둘러보았는데 창문이 하나도 잠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분은 평소 창문을 거의 만지지 않아 그날도 잠그지 않았던 걸 몰랐다고 했다 당시 장마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창문 밑 부분이 녹슬어 있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창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로 그분은 바로 집을 옮겼고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게 되면서 그런 일은 다시 없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무서웠다 네 번째 이야기 봉구차 괴담 내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이야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지 나는 천안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고 학교 앞에는 정말 큰 호수가 하나 있었어 학생들이 대부분 원룸촌에서 살다 보니 등하교 할 때도 호수를 끼고 다녔고 저녁마다 친구들이랑 호수가에 모여 운동을 하곤 했지 어느 날도 친구들과 운동을 하려고 만나 호수를 따라 걷고 있었어 그때 못 보던 봉구차가 한 대 서 있는 걸 발견했지 봉구차 옆을 지나가며 유리에 비친 내 머리를 정리하다가 문득 차 안에 누군가 있는 게 보였어 민망해서 슬쩍 가려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호기심이 생겨 창문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어 거기엔 거구의 남자가 의자를 완전히 젖히고 누워 있었어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배 부분에 피가 묻어 있었고 남자의 입에는 호수가 물려 있었지 호수가 연결된 곳을 따라 보니 뒷좌석에 가스통이 놓여 있었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어 그런데 경찰이 우리에게 신고자가 누구냐고 묻더니 우리를 보고 창문을 열어보라고 했어 우린 당황해서 저희가 왜 그걸 해요 라며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봤어 결국 경찰이 직접 창문을 열었지 창문이 열리는 순간 그 멀리서도 끔찍한 냄새가 확 풍겨왔어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런 냄새를 맡아봤고 사람의 피부가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도 처음 봤어 처음엔 남자가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물고 있었으니 차 안에서 자살한 줄 알았어 며칠 동안 충격적인 장면이 떠올라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괜찮아졌어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 시체를 부검한 결과 남자가 발견됐을 당시 이미 일주일이 지난 상태였다는 거야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지 우리는 매일 그 호수가를 돌며 운동을 했고 그날 처음 그 봉고차를 본 거였거든 차가 진하게 썬팅된 것도 아니고 그 길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절대 일주일 동안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리가 없었어 결국 결론은 누군가가 남자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해 시체를 그 호수가에 옮겨놨다는 거였어 그 사건 이후로 동네를 다닐 때마다 무서워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 다섯 번째 이야기 물속에서 만난 비극의 순간과 숨겨진 이야기 어릴 때 내가 유치원생 정도였을 때 겪은 일이야 아빠랑 친척들과 계곡에 놀러 갔었어 그때 나는 정말 겁이 없었어 그 어린 나이에도 조그마한 튜브 하나 끼고 구명조끼도 안 입고 성인들 턱 정도 되는 깊이의 계곡에 들어가 수박 먹으면서 신나게 놀았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장군감이야 하며 우리가 잘 보이는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 저녁을 먹고 나니 또 심심해서 물에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오후 6시쯤 혼자 계곡에 다시 들어갔어 하늘을 보며 누워 엉덩이만 물에 담근 채 뱅글뱅글 돌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가 정말 겁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데 물살의 튜브가 살짝 흔들렸어 그 순간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언니가 내 팔을 잡아줬어 이상했던 건 그 언니의 입술이 물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살짝 보라비치었는데 나에게 웃으면서 위험하니 튜브를 제대로 끼라고 하더라 언니가 나랑 놀아준다고 하니 너무 신나서 더 격하게 물놀이를 했어 시간이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언니가 추워지니까 이제 어른들한테 가자고 했어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며 맨발로 계곡으로 뛰어오시는 거야 할머니는 나를 번쩍 안아 올리시고 급하게 물에서 나오셨어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지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하지만 함께 온 어른들은 내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내 눈을 가리는 데만 급급했어 그때 할머니는 울면서 얘 홀렸어 하고 소리치셨고 그날 바로 절과 무당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셨어 그렇게 그 일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넘어갔어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때의 일을 다시 할머니에게 물어봤어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지 그때 우리 손녀가 혼자서 깨르르 웃으면서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있더라 할머니는 내가 혼자 잘 노는 줄 알고 웃으면서 보셨대 그런데 내 튜브 옆에 검은 무언가가 끼어 있었고 그것이 함께 물에 흔들리고 있었대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가 싶어 안경까지 쓰고 자세히 보셨대 그때 할머니는 내가 검은 머리카락을 잡고 신나게 이리저리 흔들며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걸 보신 거야 나는 재밌다 하며 물장구를 치고 있었대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일단 상황을 파악하려고 나를 데리러 오셨는데 그 순간 머리카락에 이어 시체가 조금씩 떠오르는 게 보이더래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신발도 못 신고 계곡으로 뛰어와 나를 안아올리신 거야 그때는 나에게 전혀 무섭지 않은 즐거운 추억이었는데 그날의 진실을 알고 나니 어른들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 여섯 번째 이야기 벌전 내가 사는 분에는 아주 유명한 흉가가 있어 산 중턱에 위치해 있고 옆에는 우리 군에서 처음 지어진 35년 된 아파트가 있어 그리고 도로 옆으로 교회도 자리하고 있지 그 집에는 부부 무당이 살았는데 남을 저주하고 해치는 비방과 구슬하다가 벌전을 받아 죽었다고 알려졌어 무속인들은 이런 일을 하면 신이 벌을 준다고 하더라 이 부부는 근방에서 아주 용하다고 유명했어 1970년대에는 TV에도 나올 정도였고 재물에 눈이 멀어 신도들에게 큰 돈을 받고 저주를 시작했대 그러던 중 부인 무당은 뒷산에서 퇴마 의식을 하다가 화전치기 중 옷에 불이 붙어 타 죽고 말았어 의문스러운 건 그 의식을 돕던 보살들과 악사들이 그 여자가 비명 지르며 불에 타는데도 무언가에 홀린 듯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야 다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녀가 수덩이처럼 타버린 뒤였지 남편 무당은 부인이 죽었음에도 재물에 눈이 멀어 남을 저주하는 일을 계속했어 그러다 어느 날 신병에 온 사람에게 내림꽃을 하던 중 작두를 타단 외진탕으로 죽고 말았지 그 후 한 부부가 그 집에 이사 왔어 30대 부부였고 제식 둘과 함께였지 그러나 그 집에 강두가 들어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에 칼이 꽂힌 채 발견되었어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찔려 부엌이 피바다가 되었고 아이들은 2층 방에서 양말을 물고 제식사 한 채 발견되었지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봐 쉬쉬하며 지냈어 결국 그 집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공사를 할 때마다 사고가 나고 인부들이 죽어 나갔어 그래서 그 집만 남겨두고 주위에 아파트를 지었지 그 후 2년간 그 집은 빈집으로 남아있다가 또 다른 부부가 이사를 왔어 이번엔 40대 부부였고 70대 할아버지와 고등학생 아들이 함께 살았지 그러던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해졌어 며느리 블라우스를 입고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다녔지 사람들은 노망이 났다고 수근거렸어 그리고 그 부부는 이유 없이 싸우기 시작했어 머리끄덩이를 잡고 물건을 던지며 매일같이 싸워댔지 아들도 이상해져서 전교 1등하던 모범생이 학교에서 미친 듯 웃으며 책상에 머리를 박고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자애들을 놀래키기도 했어 심지어 죽은 쥐를 교복에 싸서 아기처럼 다루며 돌아다녔지 동네 사람들은 저주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부녀 회장이 집안 사정을 알리고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부부는 타종교라며 거절했지 그리고 추석이 지나자 남편은 아내, 아들, 아버지를 모두 살해하고 뒷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어 놀라운 건 남편이 죽은 장소가 20년 전 부인 무당이 불에 타 죽은 그 자리였다는 거야 이후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어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연이어 죽기 시작했지 처음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그러려니 했지만 젊은 사람들까지 죽어나가자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 결국 마을 이장이 무속인을 불러 굿을 했는데 그 도중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라치더니 이렇게 외쳤어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자들은 실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무속인은 피를 한 바가지 토하고 쓰러졌어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떠나며 이 집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며 도망쳤지 이 이야기를 들은 내 친척 할머니는 이 집이 벌점 받은 무당 부부의 저주라며 우리 가족에게 절대 그 동네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 후로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집은 흉가로 남아있어 군청에서 철거를 시도했지만 기사가 죽거나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하면서 아직까지 그 집은 그대로야 일곱 번째 이야기 폐교에서 만난 파란 기운 군대도 다녀오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바쁘게 살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 대학생 시절 나는 흉가 체험 카페 회원이었어 어릴 때부터 우컬트 호러 영화를 즐겨보던 나는 직접 공포 체험을 해보고 싶었고 흉가 체험 카페는 그런 나에게 딱 맞았지 카페에서 인정받기 위해 2년 동안 여러 흉가를 다니며 열심히 활동했고 그 덕분에 영향력 있는 회원이 되었어 어느 날 정모 자리에서 카페 직위가 시골의 한 폐교에 가자고 제안했어 그 폐교는 여러 명의 불황자와 불량 청소년이 죽은 곳으로 유명했어 또한 그곳에서 파란 불빛이 자주 목격된다고 소문이 났었지 방송국에서도 한번 취재를 다녀갔고 우리뿐 아니라 다른 흉가 체험 카페들도 여러 차례 다녀갔던 곳이야 카페 직위는 이 폐교를 방문하지 않는 것은 우리 카페의 수치라고 하며 회원들을 설득했어 나는 당연히 찬성했고 부은영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기꺼이 참여했지 그날 카페 직위는 퇴마사 케이법사를 초대했어 케이법사는 실력이 뛰어났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자주 부르지 못했었지 그만큼 이번 폐교 체험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어 산골 깊은 곳에 있는 폐교에 도착했을 때 한 마을 주민이 헐레벌떡 달려왔어 당신들도 흉가 체험하러 온 거요 당장 돌아가 구신이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의 만류에도 주민은 경고를 남기고 떠났어 6.25 때 학살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그 폐교 밑에 묻혀 있어 거기서 자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 살고 싶으면 빨리 떠나라 하지만 우리는 경험 많은 사람들답게 별일 없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밤이 되자 우리는 세조로 나뉘어 폐교를 탐사하기 시작했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물체가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케이법사는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여기에 많은 영혼이 있다며 매우 불길하다고 말했지 그리고 옆 교실에 교탁을 까리키며 귀신이 있다고 했어 손전등을 비추자 파란 기운이 순식간에 흩어지는 걸 봤어 생전 처음 귀신을 본 나는 너무 무서웠고 우리와 함께한 여학생은 비명을 질렀어 우리는 놀란 여학생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달려 나왔지 그때 다른 조언들도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어 그들도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지 케이법사는 말했어 6.25 때 억울하게 죽은 원원들이 이곳에 있어 그들이 울며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어 카페지기는 법사에게 위령제를 지내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준비해온 제물로 제사를 지냈어 법사는 구슬하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절을 하며 그의 지시에 따랐지 제사가 끝난 후 법사는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차로 돌아갔어 하지만 카페지기는 한 번 더 학교를 돌아보자고 했고 나는 부운영자로 인정받기 위해 무서움을 참으며 다시 교실로 향했어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학교 복도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 이 학교가 한때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 형, 이 학교가 30년 동안 운영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6.25 때 생긴 원원들이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카페지기는 대답을 얼버무렸고 그때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 너희들 당장 나와 창문을 내다보니 술 취한 마을 사람이 아니라 K-법사였어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 그 순간 달빛이 창문에 비치며 우리 뒤에 있는 끔찍한 모습을 비췄어 칼을 든 괴물들이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 그저 살기 위해 나는 2층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지 그리고 기절했어 며칠 뒤 병원에서 깨어나니 어머니가 내 곁을 지키고 있었고 K-법사가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너희 몸에 들러붙은 영들을 떼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형들은 어떻게 됐나요? 골절된 놈도 있고 정신이 나가서 병원에 간 놈도 있다 그리고 카페지기는 죽었다 아니 죽임을 당했다고 해야 하나 나는 너무 놀라 말을 잊지 못했어 K-법사는 더 이상 퇴마일을 하지 않겠다며 경고했어 다시는 흉가체험 같은 걸 하지 마라 영혼의 장난에 놀아나다가 너희 목숨이 위험해진다 그때 들은 법사의 말이 아직도 기억나 흉가에 출몰하는 영혼들은 원래 그 집에 있던 영혼이 아닐 수도 있다 진짜 영혼들은 이미 승천하고 잡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퇴원 후 흉가체험 카페를 탈퇴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오늘 그 폐교에서 또 누군가 죽었다는 기사를 봤어 10년 전 죽은 카페지기에 영혼이 흉가체험자들을 도살하고 있다고 여덟 번째 이야기 귀신의 장난 내가 가위에 엄청 자주 눌리는 편이야 거기다 간호사라는 직업상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가위 눌리는 빈도가 더 늘어났어 하지만 그동안 가위에 눌려도 딱히 귀신을 본 적은 없었어 귀에 이명이 들리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 심장이 좀 빨리 뛰는 정도 그리고 손가락부터 힘을 빡 주면 금방 풀려나서 오랫동안 눌려본 적도 없었어 그런데 저번 주에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어 그게 아프진 않았지만 편도가 많이 부어서 침을 삼킬 때마다 목이 따갑더라고 점점 침샘까지 아파서 물도 못 마시고 침도 삼키지 못한 채 누워만 있었지 잠을 자려고 해도 침 삼킬 때마다 잠에서 깨니 정말 괴로웠어 그러다 겨우 잠에 들었는데 그때 가위에 눌려버린 거야 평소에는 쉽게 깨어났는데 그날은 진짜 몸이 통나무가 된 느낌이었어 뻣뻣하게 굳어서 깨어나지 않더라고 귀에는 주전자가 끓는 듯한 이명 소리가 들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그리고 처음으로 귀신 같은 뭔가가 보였어 내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지 내가 관에 누운 것처럼 정자세로 누워서 고개도 똑바로 둔 채 자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슬쩍 보니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어 여중생인지 여고생인지 모르겠지만 성인은 아닌 앳된 느낌이었지 처음으로 너무 겁이 나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렇게 나를 몇 분 동안 아니 체감상으로는 몇 분이지만 실제로는 몇 초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애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하얀 베개 같은 걸 치켜들더니 내 얼굴을 세게 내리쳤어 그렇게 가위가 풀렸는데 아프진 않았지만 무언가에 맞았다는 느낌과 기분 나쁜 찝찝함이 남았어 무슨 이런 꿈을 꾸지 싶어서 다시 잠들려 했어 아픈 목을 견디며 겨우 잠들었는데 그 애가 다시 나타났어 옆에서 날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또다시 베개로 내 얼굴을 내려쳤지 그리고 그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어 나중엔 장난이라도 치듯 때릴 듯 말듯 하다가 갑자기 베개로 내 얼굴을 치곤 엄청 웃는 것 같았어 웃는 소리가 들리진 않았고 얼굴도 볼 수 없었지만 그냥 웃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 그렇게 속으로 상욕을 하면서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엔 그 애가 베개를 높이 들고 내 얼굴을 치려던 순간 기적처럼 가위가 딱 풀린 거야 난 잉어처럼 침대에서 퍼덕이며 일어났고 그 여자가 깜짝 놀라 도망가더라 너무 화가 나서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그 귀신을 찾기 시작했어 거실 소파에 이불을 덮어 쓰고 숨은 게 보였어 나는 그대로 걸어가서 그 여자가 나를 베개로 때린 것처럼 칼을 지켜들고 찍으려고 했어 하지만 당연히 귀신은 없었어 소파엔 우리 엄마가 누워서 자고 있었어 새벽 4시 반 그 순간 나는 조연병이 왜 무서운지 깨달았어 아홉 번째 이야기 흉가에서 시작된 불길한 인연 건축 디자인 계열 회사에 취직해 2년 정도 일한 뒤 지금의 회사로 옮겨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어 이 이야기는 내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겪은 일이고 지금도 진행 중일지 모르는 이야기야 늦여름 일이 없던 시기에 우리 팀은 6명이서 워크숍 겸 가까운 해수욕장으로 놀러갔어 팀장님, 대리님 두 분, 나, 그리고 알바생 3명이 민박집을 잡고 저녁을 먹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 슈퍼 아줌마가 이런 말을 했어 근처에 귀신집으로 유명한 흉가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철거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신이라고 해도 폐가는 위험하니 가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어리석게도 우리끼리 담력 훈련을 하자고 했어 두 명씩 팀을 짜서 손전등 하나만 들고 흉가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오자는 거였지 처음엔 팀장님과 대리님이 솔선수범하겠다며 먼저 가셨어 왕복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4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더라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남아있던 대리님이 데리러 가겠다고 하셨어 너희는 방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15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신고하고 따라와 그렇게 대리님이 나가시고 알바생 3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3분 모두 무사히 돌아오셨어 여름이라 그런지 딴 번복이 되어 돌아오셨는데 겉보기엔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 우리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며 팀장님을 놀렸지만 팀장님은 표정이 굳어있었어 우리가 걱정하자 팀장님이 이렇게 말했지 별일 아니야 건물 안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좀 다쳤어 애들이 가긴 위험하니 이번 체험은 여기서 끝내자 우리는 그냥 겁을 먹고 오신 줄 알고 그날은 다들 일찍 잠이 들었어 얼마 후 나는 공기업에 취직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뒀고 팀원들과도 연락을 꾸준히 이어갔는데 6년 전 팀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침 운동 중에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쓰러지셨는데 그 시간대에 사람이 드나드는 곳인데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대 사망 추정 시간과 발견 시간이 2시간이나 차이 나서 처음엔 자살이나 타살이라는 소문도 돌았어 4년 전 겨울엔 팀장님과 함께 갔던 대리님이 자살했다는 연락이 왔어 밝고 유쾌했던 분이라 거짓말 같았지만 우울증과 가정사로 힘들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당시 발령을 받아 이사한 직후라 조예금만 보냈고 한 달 후에 알바생들과 함께 납골당을 찾았어 납골당에 들렀다가 밥을 먹으며 소주를 한잔하는데 남자 알바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그 흉가에 친구들이랑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벽에 빨간 스프레이로 이 글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써 있었어 그리고 그때 함께 갔던 친구 중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야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우연일 거라며 서로를 다독이며 넘어갔어 그때 데리러 갔던 대리님이 나와 따로 커피를 마시며 그날의 일을 털어놓으셨어 사실 그날 팀장님과 돌아가신 대리님이 흉가의 벽 앞에 서 있었어 벽에 그 글을 본 거지 거기엔 황태포와 쌀도 뿌려져 있었어 대리님이 불러서야 두부녀 하며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대 너무 무섭고 이상해서 바로 숙소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주무신 거라고 했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지만 현실에선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모든 게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며 대리님께는 종교를 추천하며 위로했어 대리님은 자신이 못해 천주교라 괜찮다고 딸이 결혼하고 손주를 볼 때까지는 사야 한다며 웃으셨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남자 알바생에게 전화가 왔어 재작년에 그 친구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을 잃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데리러 갔던 대리님이 최장한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고 병문안을 가자고 했어 전화 중에 나와 함께 흉가에 가지 않았던 알바생이 말했어 우린 안 갔으니까 괜찮겠지? 정말 흉가였나 봐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일들이 다시 머릿속을 스쳐갔어 열 번째 이야기, 사라진 아이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날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 시간 반쯤 지나 체육관에서 전교생이 모일 예정이었다 나는 친구와 교실에서 수다를 떨며 점심시간을 보냈다 문득 교실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교실에 다른 아이들이 없었다 친구도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주변을 돌아보다 깜짝 놀러 외쳤다 어? 왜 벌써 2시지? 당황한 우리는 서둘러 체육관으로 뛰어갔다 체육관 문 앞에서 다른 반 아이가 선생님께 혼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 친구도 늦었나 보네 하고 생각하며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곧바로 선생님께 혼이 났다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온 거야 나와 친구는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선생님은 더 화를 내셨지만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반 아이들도 몇 명씩 차례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늦은 아이들은 무려 30명 가까이 되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왜 늦었는지 모르겠다 거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합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대부분 점심시간을 각자 교실에서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지각했기에 화가 나 있던 선생님도 당황한 듯 보였다 결국 어영부영 늦게 온 아이들을 모두 체육관으로 들여보내며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전교생이 모이는 집회 때는 반드시 출석 인원을 세곤 했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사라졌는데도 담임 선생님들조차 알아채지 못했다니 말이다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해진다 마치 시간을 벗어나 어느 틈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다 혹시 이것이 카미카쿠시라는 건 아닐까? 일본의 전설처럼 시간이 벗어난 뒤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 말이다 이번에도 불가능한 고정력은 결과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제 요새는 대단지 잘 되는 거라 써 shareholders 또한 자 horizontally 말이다 이벤트가 다 잘되면 그룹 이틈 sometimes 지금ijoJo아 지금대단지 잘 Sonya 지금 대단지 잘 하는 테마주사 또한 이 시각의 벗어난다 계단지 잘 알게 됩니다 이 시각도는 번역은 안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각의 벗어난다